양옆에 있는 트럭본의 머리는 어깨 많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. 앞에는 안쪽과 두 손으로 꼭 잡아주시고 준비 완료되셨으면 바로 출발할게요. 즐거운 시간 되세요. 안쪽과 두 손으로 꼭 잡아주시고 준비 완료되셨으면 바로 출발할게요. 안쪽과 두 손으로 꼭 잡아주시고 준비 완료되셨으면 바로 출발합니다. 지훈아 아쉽지만 출발해서 여기까지였습니다. 여기서 완성이 멈추고 나면 지금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. 안쪽과 두 손으로 직접 올려드리겠습니다.